아이큰하지마. Here you can. 잠깐 번호 SCHOCKYS 까먹고 있어. 잘못이 시켜주세.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지금 말 끄켰으니까 배경을 대신 불러. 두꺼초 껴지 마. 아 딴거 좀 해. 세모초 껴지 마. 아이 잠깐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레바영 신작에 큰 투자를 한 와닿으러 갑니다. 레바영 신작 언제 오픈해요? 오픈했을 것 같은데? 19금? 응. 분가분가? 이름 뭐예요, 신작? 던전 속사정. 던전앤파이터 캐릭터를 하는 건가요? 아이씨. 아 그래, 자. 우리 레바영의 던전 속사정 광고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제 너가 그런 느낌으로 가자. 궁금증이 많은 꼬맹이. 음, 음. 아, 던전 속사정이 뭔데요? 아니, 씨발. 진짜 있다. 어? 던전 속사정이 뭐예요? 하고 좀 이렇게. 뭔데요? 이렇게 찌질하게 하지 말고. 아, 던전 속사정이 뭐예요? 아, 그냥 찌질하게 하지 말고! 어? 던전 속사정이 뭐예요? 던전 속사정이란 만화란 말이다. 아잉! 아잉! 으헉헉헉. 흥헉헉. 흥헉헉. 입이 멋지다고. 아, 준비. 개쉽바. 티씨바. 와나나 컴퍼니 대표님 직원 복지는 잘 해 주시고 계시고. 그건 너무 그건 너무 내가 봉취를 존나 못했군 아 귀여워 너도 저렇게 귀여운 목소리로 어떻게 저렇게 귀엽게 놀래? 자 너도 한 번 해봐 어? 게임을 하고 있었어 봐봐 내가 이렇게 딱 한 번 뭐가 나오는 거야 게임했어? 뛰어간 장면부터 아니면 게임 게임 개미테만야? 이런 거 해야지 얘이에이 ... 야!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몇 me ple asse England 민중편사장님 봉지보고 왔습니다 아니? 내 시청자야 아니 아니? 아니? 넌 내가 그렇게 키웠니? 그렇게 키웠지 뭐야 여기 최소 돈에 만원이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친구들도 있어요 밀라님은 한 번도 귀여웠던 적 없으니까 이게 동양의 뻐큐래 이게 서양의 뻐큐고 그치 이게 동서양의 소화입니다 음? 그게 아니야 미안해 이렇게 펴봐 이렇게 이렇게 써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 아이큰하지마 아니 여기 작가님 번호 적혀있어서 까먹고 있었다 설마 지식주세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고 요거 손발을 이렇게 꼬아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손 엄지 접어 그치 족발 아니 그니까 니가 뚱뚱하다 이게 아니고 이게 흔히 말하는 이게 족발 이렇게 발 족발 아니! 아니 뭐하시는거에요! 오 족발 먹을까? 오늘? 나 족발 먹으러 가자한테 일해요 이거 인싸들이 나 도뚱한거야 야 뭐 먹을래? 오늘? 족발 먹을까? 오? 족발 좋지? ㅎ하하하하하하하하 으아아하면 으으으으읍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윽 아하핳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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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떡하지? 네?!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딩냄잉 딩냄잉 작가님 여기 분탕질하.. 분탕질 중이에요 어떡해요? 딩냄잉? 딩냄잉? 분탕.. 분탕... 분탕질.. 내비도 핫방 다 챙겨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유유 먼저 갑니다 사실 어그로 치고는.. 좀 화력이 약해보여 씨..발 그 와중에 레바로 같이 맥그러치 새X 누구야 레바디콘으로 아 진짜요? ㅋㅋ 여기에서 좋은데 자연스럽게 레바디콘스 새X 일로와 야 레코단! 여기 내 방송에 분탕치는 새끼들 이겨줘! 레바디컨로- 오 좋다 좋다 도구로 해치우자! 가라 레코단! 가라 레코단! 나 지 exchange! 아아아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이제, 이제 모두 진정해 이제 모두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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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진정해 parliamentary 자리 그래도 제가 이거!! 내가 꿈틀 съpl büy우실 테니까 다들 뭐 하는 건가 해봐 제4회hi 저 너 뭐 하는 건가? 시청자 0.2% 당첨됐네요 시청자 감사합니다 공포게임 하셔야죠? 내 아들이야 turns off 그런데 이제 legssilور 지금 30-40초 나오게 Prime 지금 잘AND 연습이나 해볼까? 유튜브에 영상에 3-40초 중간사람 광고 넣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대충 상황에 맞춰서 오 와 이런 거 해주면 돼여 어제 들어가요 아직 시간 안했어요 병신들아 오늘도 즐겁게 야동이나 봐볼까? 아 뭐야 사이트가 막혔.. 막혔잖아 아 다시 오케이 오랜만에 야동이나 좀 봐볼까? 사이트가 막혔잖아 아잇 아잇 그니까 아니야 다시 이빨 파고 있으면 어떻게 그러면 즐겁게 야동 못보다 그러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놀 놀 듯 부푼 아잇 어? 막혔잖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놀 듯 비핀 이걸 한 번 갈게요? 편집자들이 알아서 해야지 오케이 너무 힘든 하루였어 역시 힘든 하루의 마무리는 야동을 좀 보면서 야동을 좀 보면서 뭐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노을 듯 비핀은 당신의 스트레스 탐구를 다시 열어줄 거랍니다 노을 듯 비핀 62개의 나라 5200개 이상의 서버를 보유하여 다양한 해외 IP가 확보된 그 노을 듯 비핀이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겠죠? 해외 IP로 원하는 야동을 더 쉽고 빠르게 볼거에요 여기 이 코드로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노을 듯 비핀에 칸달 무료 이용 쿠폰을 드릴거에요 여러분도 이제 야경 편하게 옵시다 하나 둘 셋 노을 듯 비핀 아잉 아잉 나는 잔다라크 잔다라크? 혁명으로 맞서 싸웁니다 맞선? 정구님들 소신발언하겠습니다 정구지? 저와는 나는 잔다라크는 백년전쟁을 끝내고 화영당일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병역 기피도 하지 않으며 열심히 현역으로 복무도 마쳤습니다 현역? 정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이론으로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 정효안을 꼭 기억해 주십쇼 아니 근데 진짜 그런 용도로 그 VPN이 개발된거에요 아니죠 전 다른 용도는 상상하지 못하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장님 노드 vpn 영국식 발음은 노드 vpn 야 좋다 그 애플로그에 쓰게 노드 vpn 정말 다양한 국가의 이제 vpn 서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노드 vpn을 vpn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vpn 미국식은 당연히 노드 vpn 한국식 발음입니다 노드 vpn 영국식 발음입니다 노드 vpn хоть 일본식 발음입니다 노드 vpn 음... 중국식입니다 노르드베펜 이탈리아식입니다 노르드베펜 마지막으로 아랍식입니다 노르드베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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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흐흐흫 웨이링 웨이링